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단순한 엄해나 정치공작으로 보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약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상세히 들여다볼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진의 여부는 앞으로 더 파헤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0월 13일날 조선일보의 팝캐스트에 출연한 잔기표 전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사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성남시의정감시센터가 공개한 이 사진에는 흰 셔츠의 파란 바지를 입은 남성이 이재명 지사를 옆에 두고 시정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신은 채 두 발을 책상에 올리고 엄지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 그러니까 국제 피제이파 소속 조폭으로 알려진 인사와 시장 집무실에서 함께 찍었다는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장기표 전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역 조폭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표 전 후보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조폭으로 알려진 인물이 시장 집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두 발을 올려놓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그런데 10월 18일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감장소에서 장기표 전 후보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들에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으로부터 수십 차례 걸쳐서 약 20억 원 가까이 돈을 받았다. 너무나 폭발력이 강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가 제보했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국감장의 ppt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김용파 의원이 공개한 돈다발 사진의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는 지적이 곧바로 민주당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다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맹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저의 맹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기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박철민 씨가 2021년도 10월 9일에 수기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확인서를 전체를 꼼꼼히 읽다 보면 박철민 씨가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서 성명 박철민 주민등록번호 90028-1 뭐뭐뭐 수원구치소 수감 중 국제마피아파 이재명 유은수미 의혹 관련 명확한 정황의 의혹이 아니고 사실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하고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어 왔고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관계에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폭력조직인 저희 국제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이재명 시장선거 당시에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갔고 공공형님이 이재명 지사를 밀으라고 밑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셨고 또한 준석형님을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시켜준 것도 공공형님입니다. 당시에 이준석 형님이 토토 불법사설 사이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재명 도지사의 스폰서가 되어주라고 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을 알면서 특혜를 주었습니다.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사업을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고 이재명 지사의 첫근 계좌 이재명 지사의 첫근을 코마크트레이드 계열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놓고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의 관자금은 예전 국제마피아파의 일을 하다가 뇌물 등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보직을 잃은 무선무선 형사를 법률자문이사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작업은 주로 성남검찰청 계장들을 접대했고 그 일은 무선무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유한고문자문 변호사로 등재해서 국제마피아파 사건에 있으면 단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돈으로 행사 계장들을 매수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박철민 씨가 직접 수기로 쓴 것을 보이는 사실 확인서를 미뤄보면 대단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 진술서가 가짜로 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국제마피아 조직은 박철민 씨는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벌을 받겠습니다면서 스스로 본인 사진을 공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에도 불구하고 10월 19일자 조순위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설 제목은 대통령 후보의 조폭연류술이라니 이재명 지사 소송할 생각만 말고 설명을 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에도 불구하고 유력지가 이 문제를 사설에 다루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조폭연류술에 여러 차례 소리 내어 웃었다.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허위인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재명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조폭이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그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서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하기 바란다. 대개 의식할 땐 사람들이 많이 웃죠. 웃어 넘기는 것을 그냥 웃을만한 소재일 경우도 있고 너무 심각해서 또 웃는 경우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선이 사설에서 다룰 정도로 비중있게 다뤘네요. 지켜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